자 이게 400dp구요 시청님들 자 이게 800p입니다 이게 800 그 다음에 이게 1600dp에요 이게 지금 이게 확확 돌아가는거 보이죠 이게 1600dp입니다 아 너무 빨라 진짜 너무 빨라 봐봐 이 형이 이거 확 돌아가 이게 뭐야 아니 한바퀴가 다 돌아가네 이거 실화야? 어 어지러워 자 킬당 1000원 미션이구요 적군의 파괴 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히펠코 저지하십시오 아 되 Ged 원 어아이에 왜 안따가가네 너무 빨라 자 2천원 좋아요 아 진짜 너무 빨라 하하하 와 진짜 에임이 안잡혀요 뭐 용원이 뭐 혜자 미션을 줘? 다음부터 그런말 하지마세요 혜자 미션 주신다 그냥 미션이에요 혜자 그 단어 함부로 쓰는거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혜자이 차라리 신화 미션이나 이거 뭐해 내가 지금 1,600대 핀가 이게? 오오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라 아 나 이거 그냥 각 잡고 있어야겠다 안되겠다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돼 이거 어떡하지? 아 나이스 5천원 받았다 5천원 나이스 5킬만 다 하자 하냥아 만원만 벌어도 어디냐 어? 욕간거 아니야? 숨겨울려고 한다 아닌가? 아닌가? 아 미쳤다 미쳤다 나이스 5천원 좋아요 와 이거 아큰덩 들어오는 거 이거 못단다 와 너무 빨라 와 와 이거 봐 그냥 훅훅 돌아가니 으흑 크흠 아 희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2킬 만 더 하면 만원 좋아요. 1킬 만 더 하면 만원. 1킬 만 더 하면 만원. 1킬 만 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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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단까지 내네 꼭 한번만 죽어주세요 오늘 우 렘 아 나이스 나이스! 14000원 오 셔터 셔터있고 난 작가야지 그는 무서워 작을 써야지 션샤인형님이 있는데 션샤인형님이 잘하시는데 저거 저거 어우 나이스 나이스 지형님 아 아까도 이형님 아니었나 그 옆에 까니 형님 잘하시네 좋아좋아 의도치않은 진거기때문에 많이하면 좋아 좋아좋아 아 에임 고정시키는게 어려워 이게 고감도라 고정이 안돼 고정이 호킥도라구 신기하다 고감도라 소중한 로스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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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핀 먹었는데 어 내꺼 왜? 나이들 17,000원 나이들 18,000원 사장님, 사장님 If 벽 이리넘 뱅 왜 없어 나이스 나이스 이마닷 구독 감사합니다 오와 이거 이거 잘하면 30개 가는거 아니야? 이거 우리풀 질인데? 화이팅 하자 30개 가자 아니 내감도보다 이게 킬 더 잘 되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감도를 바꿔야겠어 아 옆형님 계셨네 아 옆을 먼저 볼걸 착각했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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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랏다 뒤치기었다 양각 잡힌다 양각 빨리 한군데 쏘 봐야돼 형님 과연 와 나비까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고맙니다 다시 Definitely 으 sy feet 음 으 함 은 ь 잠시 없는데? 잠시 없는데? 음? 있다 음... 효과가 잘했는데? 큰일났네 큰일났네 아 뒤치기 엄청 할 것 같은데? 한영아 제발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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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 왔다 왔다 슬픈 슬프 으아아아아아아 2실 30킬 30킬 가자! 30킬 30킬 가자! 30킬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우와 핵샷 맞았어 와 와 핵샷 아 핵핵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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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 으아아아 이걸 못해간다 으아아아 이거 뭐야 으악 으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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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나와보세요 뒤죽였다 뒤죽여 제발 제발 한번만 야 형님 한번만 야 제발 한번만 제발 한번만 아아 아아 지금 두판째 킬을 못했네 아아 아아 이게 무슨 빽이지? 나 계속 뭔 빽먹는거지 이거? 자꾸 빽먹네 어어?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아 옆목 없나? 형 형 형 옆목 없니? 형님? 아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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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이제 아 어 으 으 으 으 으 형님 나오세요 나오세요 형님 제가 제가 처리할게요 형님 아아아아아아 승리하셨습니다